그 다음 원물과 과실 원물이 뭐예요? 만들어주는 거 과실이 뭐예요? 만들어진 거 닭 원물이죠 달걀 과실이 되는 거야 사과나무 원물이지 사과 과실이 되죠 줬어 그럼 뭐예요? 원물이고 그 다음에 우유 그러면 과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물과 과실의 개념은 둘 다 물건인데 원물은 만들어주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과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과실은 다시 둘로 나눠요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 이거 잘 나옵니다 맞으라고 주는 거야 천연과실 그러면 물건의 용법 그래야 돼요 물건의 용법 그러면 용법이 뭐냐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게 바로 물건의 용법입니다 시장에서 거래하면 전부 다 천연과실 그래요 천연과실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수치되는 산출물이고 이러한 것들은 원물로부터 분리가 됐을 때 수치권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쉽게 달걀이 만들어져 그럼 그 달걀은 누구일 거야? 닭주인 닭주인 닭소유자 강아지가 태어났어 새끼 강아지 누구일 거야? 어미 강아지 소유자 그 다음에 암소 송아지가 태어났다 송아지 누구요? 암소 소유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달걀이 만들어졌을 때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수치권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물로부터 분리가 됐을 때 이 말은요 닭이 달걀을 낳았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달걀은 닭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물주의 그 다음에 달걀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분리주의지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원물주의, 분리주의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임의규정이야 새끼 병아리를 냈다가 양격자가 키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삼계탕을 냈다가 운영하는 삼계탕집 사장님이 와가지고 고기만 사겠습니다 미리 계약할 수 있어야 없어요 미리 있잖아 병아리때 와가지고 미리 사놔야지 나중에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리게 되면 삼계탕집 운영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급하는 계약을 하는 거야 보통 그러면 이때 얘들은 아직 어린 병아리지만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달걀을 낳을 수 있겠죠 그러면 미리 계약합니다 지금 당장 달걀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병아리들이 성장해가지고 달걀이 낳게 되면 그 달걀은 너한테 안 줘 이렇게 미리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달걀이 있을 때 계약한 거야 없을 때 계약한 거야? 없을 때 계약했잖아 그래서 원물로부터 분리가 됐을 때 물건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임의규정이니까 분리되기 전에 과실의 귀속권자를 정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은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야 유효 그래서 분리되기 전에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과실수치권이 없는 자 악의의 점유자는 알고 점유한 사람이죠 도둑놈 같은 사람 수치인은 보관 맡은 사람이지 동물병원장에 그 반려동물 어미 강아지 보관 맡았는데 새끼 강아지가 태어났어 새끼 강아지는 보관시킨 사람 거야? 동물병원장 거야? 이게 무슨 시험 문제도 아니지 그냥 보관시킨 사람 거지 우리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있는데 출장 갔다 왔어 6개월 동안 근데 그때 새끼 강아지가 태어났다 새끼 고양이가 태어났다 천여 가시래요 그럼 그 새끼 강아지 누구야? 동물병원장 거 아니지 내 거지 내 거 그래서 수치인은 보관 맡은 사람 임치인 게 되는 거야 임치인 거 그 다음에 사무관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에요 사무관리직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사무관리는요 우리가 흔히 사무관리직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라고 하는 건요 계약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 재산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관계가 없이 자 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행을 갔어 외국에 놀러 갔어 근데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기르는 돼지가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버둥대면서 물에 둥둥둥 떠 있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놀란 거야 저 집안 절단 나겠네 저 사람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건져주자 그러면 그 농부하고 건져주겠다는 계약관계 없이 한 거죠 계약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걸 사무관리라는 말을 써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옆집에 불 났어 옆집에 불 나게 되면 잘 탄다 잘 탄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정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후다닥 뛰어가지고 물기원 죽으면서 전부 다 불 꺼주거나 그 가제도 이렇게 딱 끌고 나오고 사람 구해주죠 그러면 가제도 끌고 나왔어요 이것도 사무관리야 왜 계약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을 관리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어미 돼지 건져줬더니 새끼 강아지 아니요 돼지가 새끼 강아지 하면 안 되지 어미 돼지 건져줬더니 새끼돼지를 낳았어 그러면 새끼돼지는 천유과실이죠 그러면 건져준 사람 거에요 어미 돼지 소유자 거에요 어미 돼지 소유자 소유자 그래서 사무관리자는 건져준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에요 그래서 사무관리자는 못 가는 거에요 그리고 저당권자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수칙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저당권자는요 등기만 갖고 있어 사장님 내가 임야를 갖고 있어 이 임야 과수원 운영을 하는데 이걸다가 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1년만 씁시다 돈 내가 1년 있다 갚을게 그러면 돈 빌려준 채권자는요 그 임야 과수원을 넘겨받는 게 아니지 등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등기만 돈을 못 갖게 되면 그 임야를 경매하겠습니다 이것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저당권 설정자가 여전히 과수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열매 가져가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과실수칙관이 없어 저당권자는 언제 과실수칙관이 발생이 되냐 1년 됐어요 갚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돼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겠지 경매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게 된 그때부터 과실수칙관이 있는 거야 당신 나한테 돈 갚을 거 있잖아 여태까지 못 갚았으니까 여기서 난 과실 내가 이자부터 갚고 남는 것 있으면 완금 충당합시다 압류를 해야지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압류 전에는 못 가져가 압류 전에는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전의 매수인 암소를 판다 어미되지 판다 이게 매매죠 그러면 매매가 되면 목적물을 했다가 인도하기 전이라고 하면 매도인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매도인이 가져가는 거야 인도 되면 매수인이 점유를 하니까 매수인이 갔습니다 근데요 이때 목적물을 했다가 인도하기 전이라고 해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줬어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는데 매매 목적물 넘겨주기 전에는 매도인이 갖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가져가 넘겨주면 매수인이 가져가 근데 넘겨주기 전이라고 해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했다가 전부 다 지급하게 되면 완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지상권 등 설정자 빌려준 사람이지 임대인도 빌려준 사람이지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수치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채무자로서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 못 가져가 그 다음 3번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 괄호 쳐 놓으세요 이걸 사용이익 이걸 공짜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짜 갑이 건물주입니다 이 사람이 공사를 했어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갔어 친구 을이 갑이 건물 공사를 했는데 을이 나머지 완성을 했어요 갑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을이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해버렸어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걸 다 자기 걸로 그러니까 등기는 국가가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등기를 믿고 내가 샀어 저 사람이 등기 갖고 있어 저 사람이 건물 넘겨줬어 저 사람께 맞나 보다 샀어 해가지고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썼어 그랬더니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내가 기둥지붕 주벽을 갖췄으니까 이 건물을 내 겁니다 해가지고 나한테 등기말소 청구했어 그러면 나는 되돌려줘야 돼 왜 부동산은 사원이 지적을 못하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남의 물건을 공짜로 썼죠 그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야 그 사용료를 때 우리는 사용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이익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정과실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용이 공짜로 쓴 것은 선의점이자니까 반환할 책임이 없다 그 다음 4번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 그러면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댓가 그러면 사용댓가 이렇게 나면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용법 그러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댓가 그러면 법정과실입니다 땅을 빌려 쓰는 거야 땅 땅을 빌려 쓰면 토지 연세를 내잖아요 토지 지료 같은 거 해가지고 1년 동안 토지를 딱 빌려 쓰겠습니다 아 그러면 100만 원이라도 줘 해가지고 100만 원 그러면 지료가 되는 거야 이게 법정과실이죠 근데 돈이 아니고 쌀 5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물건도 법정과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용법 그러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댓가 그러면 법정과실이고 사용댓가는 금전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댓가로서 금전에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돈이 될 수도 있고 쌀과 같은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날짜만큼 받는 거야 한 달 쓰는데 50만 원이다 그러면 두 달 쓰면 100만 원이고 석 달 쓰게 되면 150만 원이죠 날짜만큼 이걸 따고 우리는 권리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권리 존속기간 일수에 비율로 받아가고 이런 것들은 법정과실입니다 차임 월세 같은 거죠 토지 사용료 연세 지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원본 채권의 약정이자 그 다음에 법정이자 이건 전부 다 법정과실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약정이자고 법정이자는 원금 사용대가죠 근데 연세이자가 있어 지연이자 이건 법정과실 아니에요 약정된 이자를 재날짜에 지급하지 못해서 채권자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연세이자고 지연이자는요 법정과실 아니야 이건 손해배상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약정이자고 법정이자는 원금에 사용대가니까 법정과실이라고 부르지만 주식의 배당금이라든가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월급임금이라든가 지연이자라든가 연체이자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소설 인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과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주물종물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도 써먹어요 근데 원물과 과실은 물건에만 쓰는 거야 물건의 용법 물건에 사용대가니까 권리의 용법 권리에 사용대가는 과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실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 6번에 보게 되면 법정과실 사용대가는 날짜만큼 가져간다 그걸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규정이에요 창고빌로 쓰는데 얼마에요 어 한 달에 50만원이야 그래요 그럼 내가 1년 쓸게 그럼 이때 1년 쓴다 그러면 특약이 없으면 600만원 줘야 돼 50만원씩이니까 근데요 1년이나 쓴다고 그럼 내가 한 달치 빼줄게 그리고 한 달치 빼주겠다는 특약이 있죠 그러면 550만원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미 규정이니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유효가 된다 그 다음 선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요 패소 판결 확정시로부터 판결 떨어졌을 때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소송 제기했을 때 소제기했을 때 소송 제기당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잖아 의심이 든 때로부터 악의가 되는 거야 의심이 든 때로부터 소제기시부터 가르쳐 놓으시고 이걸 패소 판결 판결 확정식으로 하면 안 돼요 판결 확정식이 아니고요 소송 제기 당했을 때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악의가 되는 거야 악의 그 다음이요 기타 뱀장어와 같이 증간변동하는 유동집합물 가르쳐 놓으시고 살아있는 것들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장어라든가 어미돼지라든가 어미소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뱀장어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뱀장어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요 양도단부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뱀장어 다 크으면 어떻게 돼요? 내다가 팔 수 있잖아 그리고 새끼 범죄가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증간변동이 있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것도 여전히 담보 효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살아서 생명을 갖고 있는 뱀장어 어미돼지 어미소과 같은 거 유동집합물도 그 전체로부터 분리해가지고 특정 짓고 독립할 수 있으면 떼어낸 만마리 뱀장어 떼어낸 백마리 어미소 떼어낸 백마리 어미돼지 같은 거 이것도 양도담보 설정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돈 빌려서 갚지 못하면 와서 가지고 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담보 설정 그래서 2번 어미돼지를 했다가 소유권 넘겨주고 돈 빌렸어요 삼천마리 기르고 있는데 백마리 돼지를 특정 지어가지고 돈을 했다가 빌려서 갚지 못하면 백마리 소유권 가지고 가 해가지고 돈 빌려 쓰는 거야 못 갚았어? 못 갚아가지고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와가지고 어미돼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얘들이 새끼를 낳았어 가족이 늘어난 거야 백마리 어미돼지뿐만 아니라 백오십마리 새끼돼지까지 있어 그런데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이지 천연과실 새끼돼지는 누구 거냐 이때는 특약이 없으면 그 채무자로서 돈을 빌려 쓰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어미돼지를 공짜로 키워줬죠?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가 새끼돼지를 가져가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양도담보 설정자가 가져가고 양도담보권자는요 새끼돼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